나에게 말이야 광고라는 게 들어왔지 말이야 바로바로 짜잔 이게 광고가 들어왔어 이게 뭐냐면은 그 홈 CCTV라고 해서 어... 우리나라에서는 많고가 있지 일단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어... 아니... 영어로 다 써있어가지고 모르겠네? 영어로 좀 열심히 할게 이거 광고비 광고비가 얼마나 뭐라고 하냐고 광고비 20 근데 이거는 내가 광고비 있는 줄 모르고 받은 거야 왜냐면 난 이게 되게 필요했거든 어쨌든 그래서 나는 오늘 돈을 받는 만큼 열심히 열심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정말 정말 객관적으로 이거랑 이거 두 개 왔어 솔직히 모르겠어 이거는 약간 만화처럼 생겼고 이거는 좀 네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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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꺼맣게 생겼어 이걸 어떻게 쓰는 거지? 다 영어로 써있어 모르겠네 밖에 나갈 때마다 불안해 죽겠거든 약간 분리불안이 우리 집 애들은 나한테 분리불안이 없는데 내가 애들한테 분리불안이 있어가지고 꼭 나한테 필요한 물건이야 이거는 야간 모드가 되는데 화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화질 좋다고 그러더라고 응 화질 좋다고 들었어 해봐야 알겠지만은 그래 이게 TP랭크라는 거거든 이게 TP랭크라는 건데 세 개의 이게 뭐야? W W란 W W란 이게 뭐야? W란 W란 이게 뭐야? 런 런 런 런 시장에서 1개 브랜드로 인정받았다고 나한테 그러셨거든 아이씨 광고도 똑똑한 사람들만 하는 거구나 또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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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동안 광고를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 멍청해서 못했던 거군 아운! 시장에서 브랜드 1위 1위 인정 받았다는데? 응. 따단, 따단! 짜잔! 생긴 거는 생긴 거는 맘크랑 똑같이 생겼네 응, 맘크랑 똑같이 생겼네 어, 맞의, 애견 감시 하는 그거야 나 밖에 나가면 애들이 하도 발광해가지고 어, 이거 많이 돌아가나 봐? 저 이러다가 고장되면 혹시 AS 해주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고장되면은 이거 혹시 AS 해주.. 하지마 이 개새끼야! 음.. 1080P 1080 FHD라는데? 1080 FHD? 나..나..나..나..나..나..나.. 나이트 버전 오프..3 어 이거 좀 예쁘게 생겼다 이게 바로.. 나의 늪이라는 곳에 아하하하 이렇게 구멍 달아서 달 수 있는데 저는 이 집이 전셋집이기 때문에 구멍은 안되도록 할게요 자기..내 집이 작아다 하시는 분은 구멍을 다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언젠간 돈 열심히 모아서 집을 사는 날이 오기를 그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되는거 아시죠? 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음음음음..나..나 핸드폰 접힌다 아.. 동숲에서는 또 아직 빛 많이 나 스토어에서 탑4 앱을 다운로드한다 아 뭐야 회원가입해야 돼? 나 이런거 진짜 싫어하는데 아..회원가입.. 해야지 해야지.. 이렇게.. 피피링크 아이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면은..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은 이렇게 떠요 이렇게..아.. 어 됐다! 아.. 오 화질 좋아 화질 점수 없 내가.. 내가 애들을 마루에다 내보냈어 애들 마루에다 내보냈고 애들 마루에다 내보냈고 사진도 찍을 수 있어 오 사진도 찍을 수 있어 근데 확실한거는 화질이 엄청 좋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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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토야 아니 거기 날 봐 토야 토야 얘들아 토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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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토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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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좋아 토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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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거 진짜 거질방 안찍고 이거 광고가 아니라 진짜 좋은데? 토토야 토토야 오 얘들아 잘 보여 아니 이 인형은 왜 이렇게 불쌍하게 있는거야? 아니 괜찮니? 우리 인형 봐봐 야 이제 밖에 나갈 때 걱정 안되겠다 이게 야간도 된다고 하거든? 이따 밤에 한번 찍어봐야겠어 토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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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야 오 오 오 오 액설아! 엄마가 여기 안에 갇혔어 스트리밍이랑 동그라미랑은 화질이 좀 다르네 프라이버시 모드를 켜면 스트리밍이나 녹화 기능은 비활성화된대 액설아 이거 네모난거는 네모난거는 움직이는게 안돼 동그란거에 따라서 동그란거에 비해서 네모난거는 움직이는게 안되고 이렇게 좀 약간 광각카메라처럼 보여준다고 해야되나? 이렇게 그리고 이게 뭐가 됐냐면 꼬꼬만 파는건 좀 별개에요 앞에서 계속 움직였거든? 그러면은 이런 메세지가 와 사람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이게 이렇게 메세지가 오나봐 나한테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TOP4 홈 CCTV 리뷰를 해봤는데요 화질이 좋고 3년 무상 AS가 되고 카메라 두개를 두개 두개 사면 두개 쓸 수 있고 세개 사면 세개 쓸 수 있고 돈쓰는 만큼 쓸 수 있어요 네 돈쓰는 만큼 여러군데 설치해서 여러군데를 핸드폰 하나로 XXX를 보면 알아둘 수 없어요 아! 영어 잘하시는 분은 알아둘 수 있어요 여기에 한국말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 되게 만족이에요 나는 이제 밖에 나가면은 약간 내가 애들 애들이 나한테 저기 뭐지? 글리불한 증세가 내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 하고 리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뿅!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뿅! 뿅!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